창원시와 진주시, 김해시와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 도내 6개 시군이 대기관리 권역으로 특별 관리됩니다. 경남도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3일부터 시행되면서 경남은 부산과 울산, 대구, 경북과 함께 동남권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돼 도내 6개 시군이 특별 관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관리 권역에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되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도 억제됩니다.